선조시가 심야시간대 일정기준 이상의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규제합니다. 이에 따라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와 주거지역 등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선조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홍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